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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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은 bmw f10 528 차량 엔진의 시동을 벌면 으 으 최강 소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새 공을 열면 서류가 없어져요 어 엔진 예비의 신공이 엉청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의 막이 찢어지면 토끼 메뉴폰드의 진공이 엔진 내부에 작용을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음이 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작업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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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막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어 풀필이를 부는 소리가 나요 와 이거 뭐 그냥 손을 만지기 같이 계속 찢어지네 뭐 커버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 됩니다 오 커버가 근데 오일도 샀나 오일도 좀 샀어요 오일도 좀 샀고 아 아무튼 신기한 증상이라 찍어봤어요 짧게 왔는데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